도내에서 주택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가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화재 예방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김다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지난 13일 저녁 익산시 함라면 한 농촌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날 화재로 이 집에 살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아궁이에서 튄 불씨가 원인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화재 예방이 어렵고 노인들마다 대피에도 취약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재 발생 장소와 사망자를 살펴보면 읍면 단위 지역과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6명이 숨졌는데 모두 농촌마을에 사는 고령층이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화재 예방과 대피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뽑아야지만 잘 뽑을 수 도대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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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에 주택 화재가 빈번한 이유는 전기장판 같은 온열기구와 아궁이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남방기구나 또 화목보일러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제가 홍보를 해서 저희 마을에 큰 불이 안 나도록 전북소방은 다음 달까지 도내 마을에 간 5,300안 곳을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기장판을 겹겹히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아궁이 불티에 의해서 화재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기를 그 주변에 꼭 비치해서 화재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소방차가 7분 이내 도착할 확률이 20% 미만인 도내 958개 마을에는 화재 안전 담당관도 배치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